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정도 봐드릴까요 아 저기 두산 태진아를 전에 2만 6천원 내려갈 때 한번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 2만원까지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3만 6천원 선까지 올라오면 한번 이제 상담을 주시라고 그래서 네 매수가구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4만 5천원에 30%요 30%요 더 들고 가시죠 조금 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IT 반도체 쪽이나 IT 쪽 관련된 이민센서 쪽 관련 테스트 장비 쪽 관련된 부분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나 IT 부품 쪽이든 장비 쪽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좀 들어올 때 됐어요 시기적으로 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반도체 안 좋다는 얘기 TV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하죠 들어보셨어요 안 좋다 안 좋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마켓 사이클이라고 해서 시장의 어떤 업황의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느 기점이 있어요 어느 포인트가 있는데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안 좋다 안 좋다라고 침체기가 오는데 그 기준점이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했듯이 무릎 밑에 내려왔을 때 그런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회복할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 와도 얘들 회복할 거예요 제가 보는 사이클에 대한 어떤 흠점에서는 회복이 더 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타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수급에서도 기간 수급이 굉장히 탄탄해요 외국인 수급이 좋으면 시세적으로 빵빵빵빵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조금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기간의 수급에서 투신 쪽하고 연계금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 외국인이 한 번 사면서 시세를 쭉 끌어올리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일부 비중을 줄여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좀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여요 그래서 홀딩 유지 드리고요 일단 매수가가 좀 높다 그렇죠 4만 5천 원대인데 줄이는 게 맞겠죠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원대 이전에 이제 좀 시세가 하락했던 구간인데 그 4만 원대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이 가격대 오면 좀 주춤할 거예요 주춤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또 조정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대응하실 수 있다면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여놓고 밑에 내려왔을 때 다시 사도 되거든요 그 줄인 비중을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봤을 때 10% 이내가 될까 안 될까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 영역에서 다시 저는 재매수 관점도 괜찮고 팔았던 비중을 다시 살 수도 있고 혹시나 현금 비중 많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더 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30%나 들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데서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관점에서 그냥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오히려 내가 좀 줄이고 줄인 비중에서 약간의 진행 과정에서 손해는 좀 있더라도 향후에 조금 다시 사서 단가 낮추고 잃었던 걸 다시 되찾자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렇게 투자해 나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4만 원대 정도 올라오면 비중 한 5%에서 10% 정도만 줄이시고요 나머지는 홀딩하고 좀 더 있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 네 홀딩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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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